한국 스포츠 경제 양지원 기자 신인 배우 조현이 아티스트 컴퍼니와 전속 계약을 체결했다. 아티스트 컴퍼니는 8일 조현은 연기에 대한 뜨거운 열정과 무한한 성장 가능성을 지닌 배우다. 아티스트 컴퍼니와의 시너지는 물론 대중을 사로잡는 매력을 지닌 조현이 더 다양하고 폭넓은 활약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자신의 역량을 활발하게 펼쳐나갈 조현 배우에게 따뜻한 관심과 사랑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조현은 웹드라마 복수노트를 통해 데뷔 후 다수의 웹드라마와 드라마 마녀의 법장 배드파파 나쁜형사 에이안다라 출연해 안정적인 연기력과 남다른 존재감으로 대중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21일 개봉을 앞두고 있는 영화 변신에서는 냉소적이지만 가족을 아끼는 둘째 한주 역으로 보내 실제로 대학생임이 무색할 정도로 고등학생 연기를 시감나게 펼칠 예정이다. 더불어 JTBC 드라마 나의 나라에서는 이성계화로 북방으로 호령했던 장수 서검의 딸이자 양세종의 누이동생 서현으로 보내 극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방영전부터 관심을 모으고 있다. 사진한국스포츠